혈당이 320.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말리시죠. 광고가 아닌 거라는 걸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고 제가 해봐서 정말 좋으면 남들도 좀 같이 좋았으면. 저는 여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살고 있고요. 식사동이라는 동네고, 나이는 올해 45살이고요. 그리고 4명의 자녀를 둔 사둥이의 아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래 당뇨가 상당히 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심했는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까지 심했는지 좀 궁금해요.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. 제가 당뇨라고는 전혀 몰랐고요.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요. 여름이었는데 이제 갈증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에 물을 거의 한 4리터 정도? 그 정도 먹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가슴에 왼쪽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응급실을 갔죠. 응급실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피검사를 했는데 혈당이 320.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이제 검사를 해서 안 거지만 당화혈색소가 12.6.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. 제 몸이 이렇게 뭐 당뇨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했고 그냥 갈증이 좀 많이 났었던 것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때까지 그때 당시에 체격이라든지 몸 상태라든지 생활습관 어떤 것은 어떠셨나요? 네. 몸 상태는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꼈고요. 그리고 자꾸 새벽에 잠을 푹 못 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은 뭐 저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끼니를 거의 이렇게 제때 챙겨 먹지 못했고 그다음에 거의 밤에 폭식하는 위주의 식습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살이 그때는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한 110kg? 110kg 가다가 그때 막 물 먹으면서 이제 물을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 빠진 게 한 10kg 정도?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그때는 한 99kg 정도 나갔었어요. 그러면 그 당시에 당뇨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관리라든지 치료 같은 거를 받으셨나요? 일단은 응급실에 갔기 때문에 세 군데를 잡아주더라고요. 외래를 뭐 처음에는 이제 심장 그다음에 안과 그다음에 이제 어 심장내과인가 거기를 이제 잡아줘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제 그쪽에 외래를 들어갔죠.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다행히 안과는 아직 이상 없고 심장도 이상 없고 근데 이제 소화기내과를 갔었구나. 소화기내과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식도염이라는 게 나와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신장 내과에서는 이제 당뇨라고 판정이 돼서 당뇨 이제 키트도 사고 뭐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인실린 처방을 받았죠. 약이라. 아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그냥 모든 상태를 다 확인을 한 번 하신 거네요. 그렇죠. 어디 쪽에서 이제 당뇨가 몰랐던 상황에서 이제 발견이 되니까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망가졌나를 보나 봐요.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다 했죠. 네 네. 그는 그 내과적인 치료를 갖다가 뭐 뭐 약도 드시고 뭐 키트도 받고 하셨는데 네 네. 그거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뭐 진척은 있으셨나요? 근데 그때는 뭐 너무 혈당도 높고 당화혈색도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6. 몇 정도가 이제 6 정도가 이제 정상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12.6 12.7이었으니까 남들의 거의 2배 이상이 나왔었으니까 그때는 똑같이 대학병원에서는 교육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인슐린을 어떻게 맞는다든지 이런 설명들을 교육을 통해서 들었죠. 그때부터 약을 먹고 아침마다 인슐린을 맞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알아보게 됐죠. 과연 내가 당뇨인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죠. 그러다가 수술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은 어떤 계기로 선택을 하게 되신 건가요? 첫 번째는 일단 흔히들 하시듯이 인터넷 서치를 시작했죠.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는데 때마침 인터넷 말머리에 당뇨도 수술로 가능하다는 수술로 완치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관회라고 얘기하더라구요.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나 해외에서 이렇게 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더라구요.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. 내 몸 내가 일단은 당뇨를 낳아야 되니까 또 수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찾기 시작했죠. 외과적 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은 왜 하지 않으셨나요? 근데 외과적 뭐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솔직히 당뇨 교육을 받을 때 그런 분을 봤어요. 당뇨였다가 이제 뭐 완치는 아니고 이제 좋아졌다가 다시 당뇨가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시더라구요.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게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정말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게 좀 많이 느껴져서 근본적인 게 있다면 그렇게 한번 치료를 해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수술이라는 것까지 선택하기가 잘 쉽지 않았으셨는데 그쵸. 솔직히 수술하기까지는 정말 가족들이 반대가 심했죠. 첫 번째는 그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고 신혜철 씨께서 이렇게 뭐 그런 수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 말렸죠. 그거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말리셨어요. 네. 그래서 그럼 만료에도 어떻게 저는 저희 아버지도 당뇨셨고 저희 어머니도 당뇨로 돌아가셨고 그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당뇨 합병증이죠. 아버지도 지금 아직까지도 인슐린을 맞고 계시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네. 네. 주변에 뭐 다른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상의를 해보셨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? 뭐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말리시죠. 그 신혜철 씨를 이제 많이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수술을 해서 수술을 해서 그런 논문이나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아직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웬만하면 그냥 약 먹고 치료하고 관리 잘하면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죠. 그런데도 그러면 수술을 받을 근본적으로 치료받겠다고 병원을 처음 찾아가셨잖아요. 네. 네. 그때 한번 만나보시고 그때 그 병원을 찾아보고 느끼신 점은 확신이 바로 들던가요? 그래도 좀 고민이 났던가요? 처음에는 몇 군데로 압축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... 말씀드려도 되나요? 병원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한 세 분 정도가 국내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신다고 이제 제가 알아본 상황에서는 그랬었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김종민 원장님한테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다른 뭐...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가볼 생각이었고 국내병원도 가볼 생각이었어요.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김종민 원장님을 뵀는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마인드나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에 저는 좀 많이...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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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대사수술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수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수술을 받으셨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위 소매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았고요. 그것도 또 아무나 못하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돼야지만 그리고 체장 기능이 살아 있어야지만 뭐 그런 그 위 소매 절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. 저는 그 위 소매 수술 수술을 다행히 받게 되었죠. 네. 수술 받으시면서 이제 어려운 점. 만약에 다들 뭐 위험한 거에 또 걱정도 많았고 아프지 않을까. 네. 또 얼마나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수술 받고 난 후 뭐 생화로, 일상으로 복귀는 얼마나 걸리나요? 그런 걸 갖다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 입장에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. 저는 솔직히 그 맹장 수술도 해봤고요. 그리고 맹장 수술을 해봤으니까 이제 원장님 이제 글이나 이런 걸 보면 특히나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했을 때 고통의 정도가 맹장 수술 정도쯤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뭐 맹장 수술 정도 그 정도였고 솔직히 위를 절제한다는 게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. 왜냐하면 솔직히 당뇨 때문에 멀쩡한 위를 잘른다는 거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. 생명의 위험성도 있고 장기를 또 도려낸다는 거 자체가 좀 부담감도 있고 정말 많이 겁이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안심했던 게 뭐냐면 해외 그런 논문 자료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위 수술을 하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는 또 위암이 많아서 그런지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사망률도 되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질문이 수술은 뭐 며칠 동안 입원해 가셨고 네. 수술은 저는 5일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7월 초에 이게 알게 돼서 원장님이랑 이제 상의하고 8월 14일 날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. 이제 공휴일이 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원장님이 저는 일을 해야 돼서 바쁜데 원장님이 끝까지 잡으시더라고요. 잡고 한 그러면서 끈질기게 일주일이 있었던 거 같아요. 거의 5일 정도를 입원을 했어요. 그때 네. 태연 후에서는 바로 또 일 같은 게 하실 수 있었나요? 네. 뭐 그건 한 첫날은 되게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는데 첫날은 되게 힘들었는데 둘째 날은 살만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이제 한 5일 되니까 뭐 걷거나 뭐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 없었던 거 같아요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술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? 첫 번째는 수술해서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약을 안 먹는다는 거. 그리고 인슐린을 안 맞아도 된다는 거.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.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감량. 체중 감량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것 또한 또 좋은 거더라고요. 네. 기존의 약은 얼마큼 드시고 계셨어요?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좀 빨리 결정한 케이스라서요. 그리고 원장님께서 어쨌거나 수술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최대한 내가 병을 알고 나서 빨리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고. 그리고 체장 기능도 다행히 좋고 다른 합병증도 아직 생기지 않아서 저는 빨리 해서 약은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먹었던 거 같아요. 몇 달을 드셨었어요? 지금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이 먹었던 거 같아요. 지금은 아예 안 드시는 건가요? 전혀 안 먹어요.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그때 혈당이 320이었는데 공복 혈당이 96인가 였고요. 식후 혈당이 106인가 그랬던 거 같아요. 그리고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당화혈색소가 많이 낮아졌고. 그리고 3개월 후에 원장님께서 항상 검진을 하거든요. 그때 5.8 나왔어요. 체중은 몇 킬로나 담요? 처음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99kg였고요. 일주일 딱 지나니까 8kg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8에서 9kg 정도가 빠진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9kg 정도가 빠졌던 거 같고요. 그리고 지금은 77kg. 수술 후 몇 개월 지나신 거죠? 거의 수술하고 한 3개월이면 거의 뭐 한 3개월째 갔을 때 그때 인바디 체크했을 때가 79.9kg 나갔었으니까요. 그리고 하다가 이제 점점점점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체중을 유지해 주는 거 같아요.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. 관리를 어떤 식으로 대략 하고 계시면서 또 어려운 점은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근데 이 수술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런 거 같아요. 뭐냐면 섭식 문제. 먹는 거요. 일단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음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죽 종류로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은 저는 이제 한 7개월째 돼가는데 지금은 이제 밥이랑 국 그리고 뭐 야채 위주의 식단을 좀 먹고 있고요. 솔직히 뭐 술도 좀 먹고 많이는 못 먹지만 뭐 원장님 말씀대로 꼭꼭 씹어서 먹으면 뭐 컵라면 정도도 먹고 먹는 거는 크게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오래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. 네 그렇죠. 요즘 뭐 먹방 같은 것도 보면 시원하게들 먹고 TV에서도 맛있는 음식도 나오는데 네. 과거에 또 한번 폭신처럼 먹어야지 맛있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런 걸 한번 또 해보고 싶다. 그런 생각은 어떠신가요? 근데 그건 안 돼요. 이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 갖고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물넘긴도 편하고 목넘긴도 편해지고 한 2, 3개월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먹는 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은 순대를 집어서 먹었다가 정말 너무 많이 토해서 정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런 것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습관은 없어졌어요.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오래 그렇게 먹어야 되고요.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. 지금은 이제 어떠세요? 행복하십니까? 저는 솔직히 행복하죠.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넷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합병증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등산을 가도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뭐 아들들이랑 등산을 가도 굉장히 몸도 가볍고 그리고 약 안 먹으니까 뭐 일할 때도 뭐 그거 시간대마다 이제 챙겨서 약을 안 먹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살도 빠지니까 이제 아무 옷이나 이제 막 입을 수 있고 제일 좋은 건 다리를 지금처럼 꼬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 다리를 꼬는 거는 이제 좀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다리 꼬을 수도 있어서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되게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. 뭐 사장님 바뀌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매일마다 행복해요 저는. 이 수술하고 너무 행복해서 원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죠. 아직도 요거를 좀 사실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네. 아직은 뭐 보편화되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아는 수술이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. 그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지금 카페 이제 OO 병원에서 하는 대당한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제가 아마 그게 2월달 정도에 19년 작년 19년 2월달 정도에 그게 생겼었거든요. 그때 그때는 회원도 한 60명 밖에 없었고 그렇게 뭐 활성화되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원장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수술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다 글을 썼죠.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뭐 카페라는 건 그렇잖아요. 뭐 광고성 글인지 어떤 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좀 이제 광고가 아닌 거라는 걸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고 제가 해봐서 정말 좋으면 남들도 좀 같이 좋았으면 왜냐면 몰랐잖아요.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이 됐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거고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당뇨로 이제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고치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걸 올렸는데 지금 한 회원수가 300 오늘 보니까 340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시고 용기 내셔서 수술하셔서 건강해지신 분들도 많고요. 그리고 실제로 거기다 이제 수술 후기나 이런 것들을 올리셨을 때 보는 저도 뿌듯하고요. 기쁘고. 다들 건강해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오셔서 많은 정보 알아가시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. 왜 여기는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부작용 같은 거는 먹는 문제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좋으니까 좋은 글들만 있겠죠.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보시고 진짜 너무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중압감을 느끼지 마시고 어찌 보면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. 그리고 이게 당뇨는 제일 중요한 게 합병증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합병증이 다 생긴 다음에 수술을 하셨어요.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수술을 하셨는데 다른 건 다 좋아졌는데 합병증은 그대로이신 거죠.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나도 빨리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수술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당뇨라고 생각이 되시면 민병원이 아닌 병원에 가셔서라도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게 수술 여건이 맞고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건강 꼭 되찾아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